실현 가능한 꿈, 현실부자. 일단 현실부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부자라고 볼 수 있는지랑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평균, 중간값은 2억에서 3억 정도 자산가들이에요. 우리나라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면 50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만 넘어도 이미 상위권이 넘어요. 2억은 금융자산으로요? 아니요, 순자산으로.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너무 슈퍼리치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몇백억 대 있어야 되는 것만 하면 다 부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자산은 1억 정도만 넘기 시작하더라도 이미 현실부자이고요. 또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 10% 부자가 되려면 9억 얼마잖아요. 10억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한국에서 상위 10%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너무 어떻게 본다면 운과 사업의 기회 그리고 물려받은 자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달성한 너무너무 희소한 목표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큰 대출 없이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현실부자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현실부자죠. 왜냐하면 서울의 중간값 아파트, 아파트 기준입니다. 아파트 기준을 보면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 빚 없이 그걸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들 국민연금 가입해 계시고 보험료를 조금씩 들고 있으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된 자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서울의 아파트 자기 자가로 갖고 계신다면 이미 상위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계시는 현실부자들은 생각외로 많은데 스스로를 너무 높은 눈높이에다가 자꾸 적용을 하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데 보시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들어가는 보시는 분들이 지금 티보시다가 그런데 내 삶을 왜 이렇게 팍팍해?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를 드리자면 첫 번째가 노후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를 잘 못하고 저도 국민연금 출신입니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신뢰를 못하고 두 번째가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 계속 노년에 대한 인생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 부자들만 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부자가 되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다섯 가지 방법? 그건 오늘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가지. 그럼 약간 리스트로 정리해 주신 게 제일 좋아요. 하나씩 알려주시죠. 리스트라는 게 별거 없고요. 첫 번째, 손실은 최소화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연주에 와서 주식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식에 대한 것을 투자를 하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버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꺾입니다. 손실을 보는 순간 위축되고요.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운용 전략. 손실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손실 봤다고 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1년, 2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고 부동산도 그렇죠. 이거 굉장히 힘들고요.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새 최근에 작전 관련 이야기, 뉴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런데다가 우리가 돈을 넣느냐 하면 빨리 부자 되고 싶고 슈퍼리치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슈퍼리치 대부분은 월급쟁이가 아니고요. 기업가들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슈퍼리치가 되겠다? 300억 부자가 되겠다? 너무 과하잖아요. 현실적인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하면 매년 내가 5%, 6%, 7%만 성과를 내더라도 모아나가는 저축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부자가 되는 길들을 갈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같이 투자할 친구를 찾아야 됩니다. 먼 여행을 하고 싶다면 친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동반자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또 부부나 동반자가 없다고 한다면 함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가지게 되면 이거 서로서로 경계도 하고 또 자신들이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 이야기를 치팅데이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이번 달에 우리 200만 원 모아야지. 못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너무 무리한 목표, 너무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몰아세우기만 하면 우리 다이어트 실패하는, 제가 늘 겪는 일인데 다이어트 실패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치킨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목표 1억이다, 천만 원이다 또는 상위 10%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즐기는, 잠깐은 즐기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받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너무 한 번에 점프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면 치팅데이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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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